아 간다 으 바람이 너무 세요 진짜 비싸지 오냐 도움도 주고 그래도 마음도 따뜻하고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몸을 움직였는데 또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 근처에 공원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지 놀이터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다행히 근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베시에 있는 카와라다니 공원 이런 곳이 있더라고 사진을 봤더니 놀이 시설이 꽤 좋은 거야 엉덩이까지 됐어 이제 내려가 엉덩이만 안 줘면 되잖아 간다 조심 센 거 같아 영화 보니까 한 줄 기차하러 가야 돼? 안 하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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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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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그 미완해 일본에는 신기하게 돌돌이 미끄럼틀이 항상 거의 있더라고 높은 미끄럼틀 그게 우리 애들한테는 좀 더 새로운 거 같아 한국에서는 돌돌이 미끄럼틀이 거의 없는 거 같아 놀이기도 미끄럼틀이나 이런데도 빗방울이 꽤 많이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엄마 가 날 참지마 괜찮아? 어제보다 했어? 아이고 멍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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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하는데 빗방울이 너무 많은데 나보고 물을 닦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비닐이 더 수월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큰 대빙률 두 개를 가지고 왔지 얘들한테 이거 입어 이거 입고 타 그랬더니 이렇게 왠걸 이게 비닐이랑 물이랑 맞나 너무 신나게 잘 내려가는 거야 그치 너무 신나게 거의 뭐 완전 재밌었지 다행히도 그래서 안 좋고 잘 탔지만 아 그치 그치 아 근데 빵구 안 나나? 어떻게 할 때마다 빵구 났지 빵구 나면 어때 궁뎅이만 앉아주면 됐지 아 그래 조금 들어오니까 그치 그치 맞네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은 이제 학교 가니까 평일 오전에 왔더니 그 큰 놀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치 그치 그래서 우선은 팜플렛을 받아보려고 거기 인포메이션이 있길래 그게 들어갔지 어 여기도 한국 팜플렛이 있는 그렇지 거기다 근데 우리가 한국 팜플렛을 가져가는 걸 보고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손녀보 네 지금 아 네 네네 병원도 40분 걸려요 아 감사합니다 바라마소 약 2시간 아 네 전원색 공을 왼쪽으로 바꿔주세요 네 아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어머 진짜 잘해 한국말로 차근차근 여기 몇 미터를 가면 뭐가 나오고 어디로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신기했지 지금 한 20번 찔렀어 나 다 세고 있다 그거 터진다 조심해라 터진다 그거 팜플렛 들고 즐겁게 오면서 점심 응 그때 이제 한참 배고플 때라서 이게 약간 일본에서의 첫 식당이 아니에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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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이제 항상 일본은 밖에 가격표가 붙어있어가지고 아 맞아 메뉴랑 스크림과 가격표 먼저 밖에서 고른 다음에 안 들어가서 주문하지 응 네 네 자루소바랑 카츠 카레 규둥 라면 이상일까요? 3,150원 네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메뉴소바랑 카레카츠 응 메뉴랑 규둥 인당도 하나씩 해가지고 시켰지 그치 그치 맛있게 먹었어 솔찬이가 메뉴소바 하나 다 먹었어 응 이제 한자리 하나 봐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응 콜차도 맛있니? 응 맛있어? 응 원래 엄마도 안 하고 어때? 맛있어? 그래서 매표소에 갔더니 이제 티켓을 끊어야 돼 소각색 두 달이 또? 어른이 1,300엔 네 어린이가 700엔 시켰지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물소리 뭐 폭포 소리 응 거기다 그 파란색 물빛 그 파란색이 또 신기한 게 뭔가 약간 하얀색이 섞인 것 같은 그런 파스텔톤의 빛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오오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맞다면 맞는 거야 그치? 응 그치 그치 응 들어가면서부터 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어 처음 보는 사이즈의 동굴이었어 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선 그런 동굴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폭이 넓은 동굴은 또 처음 본 것 같아 응 진짜 거기 안에서 운동장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 거짓말이다 이 정도 운동장 한다고 셋 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을 다 안 가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치 어 근데 난 이렇게 그 속에서 약간 웅장함이 느껴졌어 응 광활함? 이게 규모가 크긴 큰데도 어 재미가 있고 뭔가 그랬는지 애들도 힘들단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여기도 동물원처럼 설명해주는 한글 오디오가 나와 종이석의 석템보다도 평상 빠르며 2cm 정도 큰데 아 그 기계에 있었죠 어 4개의 언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국어 그래서 항상 지나가다가 솔찬이가 탁 소리 눌러주면 우리 소리 듣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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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늘찬이의 역할은 아 원래 역할을 부여해준 건가 아니지 아니요 그치 뭔가 읽어주는 거에 따라서 너무 기분 좋다고 반응을 좀 격하게 해주면 그에 따라 용기를 얻고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날 늘찬이 진짜 열심히 봤던 거 같아요 그치 그치 글씨를 읽는 다음에 능력을 갖췄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너가 둘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 주려고 그 반응을 했던 거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지도에서 글자를 읽었을 때 그게 좋다고 인식되고 다음에도 그런 걸 또 받고 싶으면 또 하는 거지 응 오히려 두 애들 덕분에 더 재밌고 알차게 봤던 거 같아요 응응응 아 거기 박쥐도 꽤 많이 산다고 그러신 거 어 한 마리도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수천마리가 산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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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낙 광활하니까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지들이 천장에서 날아다닐 거 같아 그러면서 쭉 이제 갔어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전망대로 올라갈 수 80m 올라가서 이제 그 밖의 칼슨트 지역 어 거기를 쭉 와서 전망대 올라갔지 그치 바람이 바람이 나는 여기서도 또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이 이거 공룡의 등착 같다 고질라의 등착 같은 느낌이다 맞아 맞아 그런 뭔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차로 또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 맞아 거기서만 보고 싶지 않고 더 보고 싶다 그래 좀 우와 그래도 좋아 보기를 잘했다 실은 나는 이제 그냥 한 번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그 사인길을 지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진짜 옆에 이런 데 너무 멋있어 더 또 다르긴 하더라 그치 무조건 지나가야 돼 차 타고 가야 돼 그 사이로 그러니까 전망대에서만 보는 거는 약간 달라 거기다 또 우리 애들은 약간 신기한 데 와서 그랬는지 거기서 뭔가 또 신기한 포켓몬을 만들까 봐 어디 공원만 가면 그렇게 포켓몬고를 하고 싶어 그렇지 아니 포켓몬고는 좋은 거 같아 응 움직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포인트가 너무 좋은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캠핑카로 복귀했지 응 복귀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었나봐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또 미션을 주지 이런 거지 그냥 계속 자기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디 가냐 이런 포지션이야 자기가 계획한 거를 이게 이루어가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획이란 어려운 절차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또 포장을 또 말은 아주 그치? 아무튼 그래서 찾아보자 어떻게 뭐라고 그렇게 잘 찾았고 근데 또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잘 찾고 자기가 찾고 싶은 단어를 번역기에다 친 다음에 그 일본어 단어를 복사해서 구글 지대에 붙여넣어서 찾아 그리고 신기한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로 찾다 보니까 내가 찾는 거랑 또 다른 것들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좋다니까 이게 안 시켜서 그렇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가는 길에 이제 일본 들어온 다음에 이제 첫 주위를 하게 되지 아 약간 긴장했어 주차라인 워낙 작으니까 근데 대충 되겠지 뭐 하고 들어가서 됐고 기름 트래블 월렛으로 쓰고 이제 카드 처음으로 트래블 월렛으로 쓰고 쓰는 거 이제 카드 처음으로 트래블 월렛으로 쓰고 쓰는 거 이거 현찰이 들어가는 주유소에 현찰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 한국에 없었는데 걸린다 어 됐다 이거 뭐야 센타 뭔가 오류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뜨는 거니 센타 확인 오류 센타 확인 오류 센타에서 사용하면 저는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아 안되네 겨우 6,000엔만 넘어 7,000엔만 넘어 7,000엔만 넘어 ... ... ... ... ... ... ... ... 아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걸리는 거 없어 걸리는 거 없어 ... ... ... 야 아기들 노는 데도 있어 ... 다른 카드도 한 번 테스트 해볼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되는가? 오 이건 된다 비자 이건 비자 이거 되네 나머지 두 개는 다 되네 트래블러 원래 믿고 있을래 큰일나겠네 다른 나라 갔을때도 가다가 또 마트 물이 자꾸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 먹는 물 사려고 갔는데 여기라고? 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아 큰일인데 오일이 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임시로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냉장고를 가득 가득 채우고 싶으면 자꾸 욕구가 생겨 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와 아 시원하다 아우 진짜 마트다 거기랑 막 우유 뭐 장만하러 같이 가 또 이제 다시 출발하지 숙소 쪽으로 여기는 또 도시인가 보다 여기 신호등 따로 있네 화살표 신호등 빨간불인데 화살표 신호등 직진 좀 깜깜하긴 했지만 여기도 두문두문 차는 있었고 그때 캠핑카 또 한 대에 가 있었잖아 뭐 이제 미친월키는 뭐 주차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없어 욕구 가면 문제가 없을까 그냥 대형차 되는 곳이 무조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가서 되면 돼 도착하고 이제 난 주변을 탐색을 하잖아 오있나 이렇게 내려가서 탐색을 하는데 대박사건이 없어 오어어어 아 수고하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명이요 잘 올까요? Russia's government 한 pass 일단은 빌로 네, 두 명이요 미친월키에 이자카야 술집이 있는 거야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우리가 가는 데가 미친월키 아니면 공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술집에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우대 네, 네, 네 뭘 시켜야 된다?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실례합니다. 여기에서 요리, 여기에서 요리을 시켜서 요리는 없나요? 아, 네. 메뉴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있어요 만약에 만능키임이 없으면, 수미는 넣지 않으면 이곳은 여기입니다 내가 막 설명해 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이럴 땐 만능키임 추천해 주세요 오수수님. 오수수님. 아, 아, 오수수님이신가요 좀...? 네, 그리고, 한입이에요 이거 1개와 1개 이렇게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됐다. 일단 둘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퇴근 네, 고맙습니다. 으흐흐흐흐 아 좋다 뭔가 그 일본의 옷 느낌이 무신 나잖아 사람들이랑 같이 붙어있고 아리가또 고자이마 자 한 잔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듬뿍이네 그래도 맛있어 아 일본에 왔구만 맛있어 일본에 맛이야? 그래 아빠 엄청 좋아했잖아 이런게 뭔가 그 문화가 있지 이제 진짜 일본에 온 것 같다고 그랬어 맛있게 먹어서 생림도 너무 맛있었어 딸이 먹고 기분좋게 나왔지 아리가또 고자 오늘 어땠어? 오늘 약간 진짜 일본 더 온 것 같았어 맞아 오늘 진짜 너무 만족했었어 일본에 다 한 발자국 다 하셨날이었어 동굴도 너무 좋았고 미중에게 와서 이제까지 찾아서 더 좋았지 그럼 우리 내일은 또 어디 가지? 내일은 또 또 찾아야 되나? 우리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일본에 삼대다리 한번 가보는 거야? 어? 삼대다리? 그게 뭔데? 그건 내일 변해 응 자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보름달이네 보름달이네 뭔데? 조금 아닌 보름달인데 응 난 보름달 맨날 보는 걸 보 algunas Coron AJ 응 응 응 응